맛있는 장작구이 삼겹살을 또 먹어볼까? 엄마 다 익었어 이제 훈제 삼겹살 언제 당겼어? 아뇨 이거 또 많아 소리가 아주 귀가 많고 다시 뒤집어 볼까? 오우 여기 높았다. 가운데 화려기 좋다. 오우 두 명이서 먹긴 딱겠다. 오우 두 명이서 먹긴 딱겠다. 잘 먹겠다. 아리구 쪼금 빼겠나? 더 진 다음에 떼어내요. 맛있겠다. 조금만 더 혼재시키고 먹어야겠다. 엄마 1분만 이따 먹자